안녕하세요. 제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이제 거의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밤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제 뭐 가을을 앞두고 있는 시기고요. 또 8월을 보내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듣는 여름 노래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KBS 클래식 FM 제즈수첩에서는요. 그러한 음악들을 들어보시겠는데요. 먼저 커트헬링의 노래입니다. 이 앨범은 2001년도 벌써 20년이 이제 지난 앨범이군요. 커트헬링이 막 블루노트 레코드와 암바는 한참 발표하던 그 시기였는데 Floating with a Twilight 앨범 가운데서 Orange Brossoms in Summertime 골라봤습니다. Orange Brossoms in Summertime 이 곡은 아직 스탠다드 넘버가 된 곡은 아니지만 많은 가수들이 부르고 있고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 노래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라이브로 녹음하는 것들이요. 바로 그 유명한 베이스 연주자 커티스 런디가 곡을 쓰고 커텔링이 노랫말을 붙인 곡인데요.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좀 겨울에 회상하는 여름의 모습들. 그 여름의 아름다운 오렌지 꽃이 피던 시절에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여서 참 쓸쓸한 기분이 드는데 여름을 보내는 시점에서 들을만한 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커텔링의 멋진 목소리 만나보시겠고요. 또 뭐 이제는 고인이 된 피아니스트죠. 돈 프리드만이 이 발티카 쌀자우 페스티벌에 늘 참가를 했었고 그래서 쌀자우 트리오라고 팀을 만들었죠. 여기에 게르드루 굿나스토티르 스트링 퀄텟 이 현악사 중주 팀이 함께해서 돈 프리드만과 실황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더 컴퍼즈라는 앨범이고요. 제목이 암시하듯이 돈 프리드만의 오리지널 곡들만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 가운데서 써머즈 앤드 역시 지금 여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들어볼 만한 곡이 아닌가 해서 골라봤습니다. 세싱 맥론 인설반트의 새 음반이죠. 올해 발표된 고스트송도 이번 주에 만나보시겠는데요. 뭐 2010년대, 20년대 들어서 가장 주목받는 재즈 보컬리스트죠. 점점 갈수록 자신의 싱어성 라이터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앨범은 뭐 본인이 직접 쓴 곡들도 참 좋습니다만 여기에 언틸이라는 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틸 작곡가를 보면 고든 썸너라는 인물로 되어있는데요. 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 뮤지션 스팅의 본명입니다. 고든 썸너. 스팅이 얼마 전에 TV 드라마를 위해서 쓴 곡을 주제곡을 이것을 세싱 맥론 인설반트가 다시 한 번 불렀고요. 역시 재즈적인 느낌이 감이 되면서 하지만 아주 독특한 그녀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팅도 이 음악을 녹음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하시면 쉽게 그 아주 멋진 곡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뮤지션 한국계 뮤지션이라고 불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존 리 베이스 연주자인데요. 얼마 전에 첫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20대 젊은 연주자고요. 명 드라머 칼 앨런 그리고 피아니스트 마일즈 블랙과 함께 한 트리오 편성의 음반에 몇몇 곡의 섹서폰이 더해져 있는 코리 위즈라는 뮤지션이 또 섹서폰을 연주하고 있는 음반입니다. 존 리 캐나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베이스 연주뿐만 아니라 아주 작곡 실력에도 능하고 앞으로 기대가 촉망되는 그런 베이시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 아티스트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화가셨고 몇 해전 작곡을 하셨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첫 앨범이고 또 디 아티스트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존 리의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이 곡 만나보시겠습니다. 하워드 롬즈는 바로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전설적인 클럽이죠. 라이트하우스에서 오래전에 라우타하우스의 음악감독으로서 활동했던 베이스 연주하였습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얼마 전에 라라랜드의 촬영 현장으로도 쓰여서 요즘에도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재즈의 명소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가졌던 53년도 실황 연주에서도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50년대의 클럽 라이브의 분위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오 파커도 참 전설적인 인물이죠. 제임스 브라운 밴드에서 오랫동안 섹소폰을 연주했고 또 본인이 솔로 연주 때는 레이첼스 밴드도 그렇고 제임스 브라운 밴드도 그렇습니다만 그 파트의 뮤지션들이 재즈 뮤지션으로 또 활동했죠. 이 앨범은 바로 WDR 그러니까 퀼런의 서독일 방송 빅밴드의 반주로 해서 마세오 파커가 레이첼스의 곡들을 부른 또 앨범입니다. 루츠 앤 그루브스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 가운데서 히트 로즈 액이라는 또 유명한 레이첼스의 히트곡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투 투 틸레망즈의 음악을 듣는 시간 이번 주에는 80년대의 두 장의 음반을 만나보시겠는데요. 한 장은 바로 네덜란즈에서 가졌던 실황 앨범입니다. 라이브 인 더 네덜란즈 이 앨범 가운데서 또 투 틸레망즈의 장기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노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이었는데 이때 노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의 81년도 프로그램을 바로 노만 글랜즈의 재즈의 더 피라모닉이 프로그램을 담당했죠. 그래서 이 안에는 조페스, 닐스 페데레슨과 같은 명연주자들 당시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멤버들이죠. 이들이 투 스틸레망즈와 더 페르는 아주 정말 뛰어난 기교의 연주들 틸레망즈의 하모니카뿐만 아니라 기타, 휘파람까지 그의 장기를 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앨범입니다. 84년도에는 투 스틸레망즈가 바로 또 유럽의 명인 스테판 그레펠리 바이올린 연주자와 음반을 녹음했죠. 보기 드문 하모니카와 또 바이올린의 아주 낭만적인 대화인데요. 기본적으로 스테판 그레펠리 코텟 평소에 늘 활동했던 마틴 테일러, 마크 포셋, 브라이언 토프와 함께했던 사중주 팀의 투 스틸레망즈의 가세에서 또 하모니카와 역시 기타, 휘파람을 들려주는 또 이색적인 음반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그 밖에 또 재미있는 음악들을 여러 곡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8월 휴일 여러분들 KBS 클래식의 FM 재수수첩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